정부가 예년처럼 오는 9월부터 의사 국가시험을 시행하겠다며 의대생들의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응시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 올해 국가시험 실기시험 계획을 공고하고 9월 2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있어 정상적인 시기에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조속히 복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국민의 마음을 힘들고 고통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머리를 맞대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말 응급실 경증 환자 수가 7천여 명으로 늘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경증 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